선거구제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습니다.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50명 늘려 지역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2개 방안과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1개안이 발표됐습니다. 각 방안에 따라 광주, 전남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국회 정계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, 동농복합중대선거구제 기반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. 첫 번째 안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6개 권역의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이고, 두 번째 안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에서 그만큼 의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. 두 방식 모두 기존 광주, 전남 선거구와 의석 수에 변화가 없습니다. 다만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려야 해 의석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세 번째 방안인 동농복합중대선거구제가 확정될 경우 광주는 중대선거구제, 전남은 소선거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선거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총선판이 여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하지만 이 안도, 목표였던 선거개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.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여서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주 동안 압축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